1. 내가 그릴 수도 없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1.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목박한 날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안에서 향기로 오는 헬센지에 놀러 하나님께 들으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신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대상의 주인 그리스도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대상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안에서 향기로 오는 헬센지에 놀러 하나님께 들으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신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대상의 주인 그리스도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대상의 주인 그리스도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대상의 주인 그리스도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스토리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Mit자 하하 Ha too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ado